안녕하세요 히트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게임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범한 게임은 아니구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음향 관련한 게임인데 컴프레서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해요 컴프레서는 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절머리 나는 단어지만 거기에 게임을 붙이니까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던에 이 링크를 써 놓을 텐데요 그 링크로 들어오면 딱 이 화면이 뜹니다 어 여기서 그냥 바로 스타트 플레잉 눌러주시면은 요런 화면이 떠요 근데 페이스북 다들 하시잖아요 이제 안하시면은 이제 계정을 하나 또 만드셔야 되는데 어 그렇게 아이디 만드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디를 만들고 그냥 그 메일 가서 한번 확인을 하면 되는 모양이에요 아 이렇게 뜨네요 이 사이트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고 셀렉트 유얼 남자 남자 여자 뭐 다른가봐요 일단은 저는 여기 있는 해당 항목을 다 체크하고 플레이를 해 볼게요 이 큐부터 먼저 한다고 하네요 어 부스트 된 그 주파수를 찾아내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임이고 다섯 개의 스테이지를 넘어가야지 다음 레벨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 큐를 끈 거고 이게 이 큐를 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큐를 이게 오리지널 사운드 인데 여기서 이 귀를 키면 은 어딘가가 부스트가 된 사운드가 들리겠죠 그 주파수를 찾아 내시면 됩니다 오 이거 이렇게 하면 잘 한 거에요 아 참고로 이게 하실 때 가장 좋은 모니터링 환경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스피커가 있긴 한데 지금 사용할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헤드폰 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함정이 되게 많아요 막 듣다가 어 베이스에 뭔가 변화가 있네 해서 뭔가 베이스 쪽에 주파수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르면은 좀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귀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겠지만 해보시면은 와 완전 똑같이 맞았어 완전 똑같이 맞았어 아 이제 개인이랑 다이나믹 하러 가나 봐요 셀렉터 라이트 아 그러니까 이 데시벨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옳게 설명한 그거를 고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게 이걸로 개인의 수치가 바뀌었는데 어느 정도가 바뀌었냐 이거죠 얼마나 줄었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테레오 이제 아마 패닝 좌우 그거 선택하는 거일 것 같은데 아 처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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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rum 분실물로 0 오우, 아 이게 나오네 오 오, 이정도면 높음 편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 17... 내가 반대로 말하면은 상위 17%라는 얘기고 요게 상위 9% DB킹 아 다 맞았나 보다 내 위에는 패닝도 98% 상위 2% 어 이정도면 만족스러운 스치네요 이제 이거를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무료로 했지만 정기결제식으로 해서 프로 버전을 뭐 구매하면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되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제 세 가지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뭐 되게 많더라구요 몇 시까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거를 뭐 이제 해보시면 뭐 더 좋겠지만은 재미도 있고 뭔가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뭔가 수치에 기반한 뭔가 그런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감각적으로 좀 기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뛰어나 질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히트메이커 구독하시는 분들은 한번 무료로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 만드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그냥 페이스북으로 연동만 하면 바로 또 되기도 해서 한번쯤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튼 제 점수는 요렇다는 거 구독자 님들도 댓글로 한번 옆으로 나오는지 한번 써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히트메이커 였구요 제가 최근에 리뷰랑 뭐 질문 컨텐츠 오늘은 이런 컴프레서 훈련 게임 요런걸 했었는데 이제 큐베이스 관련된 강좌도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많이 시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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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